자 업종 분석 및 종목 상담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간이구요. 잠시만요. 자 계신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혜림님하고 너티나무님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가지고 계신분들 좀 계실텐데 그리고 노루몽님은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것 같구요. 셀트리온도 한번 그럼 잠깐 삼행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분석만 하지 않느냐 중장기 분석을 하지 않는거 아니냐. 중장기 분석은 예전 방송에 물론 방송을 많이 안보셨던 분은 그것을 응급을 잘 안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중장기적인 안목도 그럼 제가 중장기적인 분석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88,000원대 좀 더 위에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9만원대 정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닥터케이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여기 돌파하는 시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정도 아니면 닥터케이는 부담스러워서 하기 힘들어요. 실제적으로도 방송 그전에도 여기 인근에서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닥터케이가 실전으로 매매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뭐 따라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응급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닥터케이 입장에서는. 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9만원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22만원이니까 따불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닥터케이는 말을 못해요. 거점 보이기 때문에 밀리면 조정받을 폭이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게 되면 상당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일단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와, 잘 가더라구요. 자, 그래서 쭉 이제 랠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닥터케이가 여기 인근에서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깨지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깨지게 되면 25만원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만원 왔어요. 저 같으면 여기 인근부터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7월 2, 아, 뭐야. 2월달 인근에 방송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저 같으면 여기 깨지면 25만원 오니까 25만원 오면 30만원까지 단기간 가는 거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갔어요. 그 이후는 또 말 안 합니다. 오늘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 결론적으로 쭉 길게 보시면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여기, 여기가 깨지는 순간 매도를 반드시 했었어야 되구요. 중장기로 들고 가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 9만원에서 39만원 왔습니다. 몇 배가 올랐습니까? 3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장기니까 밑에서 잡았던 분들 계시겠죠? 그럼 여기 과정을 패스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 토해내는 거겠습니다만 자, 주식을 좀 할 줄 아신다면 이중바닥, 이 아니라 쌍봉을 치고 고점이 높아지면서 밑으로 밀리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여기, 여기만 딱 봤다 치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추세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는 차익 실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암만 중장기라 하더라도. 그리고 급등한 종목이니까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하락 목표치만큼 여기서 왔기 때문에 자, 밴드상으로 봐도 돼요. 이거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자, 대략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만원 빠질 수 있다는 게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하락 목표치 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10만원 빠지는 게 어딘가를 보시면 돼요. 자, 23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닥터케이가 25만원 인근 오면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23만원 딱 찍었어요. 보이십니까? 틀린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분석에 의해서 닥터케이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쵸? 이거 보이십니까? 딱 목표치가 여기만큼 빠지고 나면 반등 이후에 어디까지 빠지는가를 계산해보면 23만원도 나오고 이 평소는 지지될 거기 때문에 여기 권력에서는 25만원 정도 오면 닥터케이는 한번 사볼 만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여기 지점에 이유가 그렇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목표치 또 한번 해볼까요? 자, 23만 8천원에서 32만 6천원이니까 대략 9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맞죠? 9만원 맞습니까? 9만원 맞죠? 9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눌림목 주고 9만원 가는 거 39만원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목표치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에 목표치? 여기 상승한 만큼의 여기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39만원이란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밀려버리면 목표치 인근에 오면 흔들림이 크다 안 크다? 커요. 엄청나게 빠져요. 그죠? 그러면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주식생처부 탈출 팁 3 3 목표치 인근 만큼 와서 은봉으로 밀리면 던진다. 올선을 깨면 던진다가 3이고요. 자, 목표치 인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은봉이라든지 윗골이 달면 던진다는 게 팁 4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벤드까지 빠져나왔어요. 팁 5까지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날 밀릴 때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전부는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어도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추후사항을 지켜보고 다시 재매수도 절반 또 가능했겠죠. 그러나 여기를 깨지면 이제 많은 부분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게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트레이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중장기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기 인근 정도부터 한번 설명해 보죠.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추세를 이렇게 끌 수 있고요. 추세선을 꺼버리면 여기가 깨지는 순간 중장기 추세도 많이 훼손된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여기 인근을 돌파했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여기를 지지하면 이러한 트렌드로 갈 것이다 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고 31만원과 32만원은 넘어가기 힘들 거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 여기를 단기적으로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기다리자 기다리자 댓글이 나와요 언제까지 기다리는데 좀 기다려봐라 올라가고 난 다음에 늘림목 주면 상승 이후에 늘림목 주면 가격을 더 주고서라도 산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6%대 상승 나는 날 짧게 하신 분들은 여기서 따라 들어갈 수도 있었겠고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게 아니고 올라가고 늘림목 주면 들어가자는 게 제 방송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여기인 것부터 매수가 가능한 것이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인데 한 달 이상 동안 못 넘어가고 있다가 넘어가고 나면 뭐로 바뀐다고요? 지지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31만원 인금까지도 매도하고 하다가 이제 이게 깨지면서부터는 60일 지지 아마 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60일에서 매수 들어가고 그죠?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홀딩을 4일, 5일 했습니다. 그것은 시장 상황하고 연계해서 시장이 터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기서는 적당히 밀리면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고 그 이후로 손절도 한 두 번 정도 나왔고요. 여기 인근에서는 강한 상승세 여기서 실제적으로 매수 들어갔던 분도 계시고 10% 정도 상승했으니까 적당히 차익 실현했고 추가로 다시 반등 시도 놓으니 첫 번째 날은 부담되고 두 번째 이상 정도부터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입질 매수 정도는 두 번째 날에 5분 봉에서 터어나는 모습 나왔길래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렸고 밑으로 쳐지면 짧게 손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가 강한 저항권인데 28만원 29만원이 강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한번에 다이렉트로 치고 넘어가기 좀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제 스타일은 30만원권까지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리목 주면 가격을 더 주고도 사는게 제 스타일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밑에서 사면 더 좋지 않느냐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추세의 측면에서 보면 앞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을 긴 추세를 파악을 했으니 긴 추세를 논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여기에 지지와 저항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저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자 긴 추세는 벌써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보실 줄 아십니다. 자 무슨 추세? 급등하고 난 다음에 횡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거 다 파악됐는데 중장기력 더 볼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지저항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길게 들고 하시는 분들은 25만원을 깨는지 여부 지지 잘하는지 여부 지켜보셔야 되고 더 짧게는 26만원 여기에 한번 시현해 저점을 안 깨고 위로 상승시도가 자꾸 더 나와야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28만원과 29만원은 강력한 저항권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여러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적당하게 중장기인데 축소를 하셨던 분인 것 같으면 밑으로 그 조건입니다.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가 축소를 좀 하셨던 분인 것 같으면 26만원 정도 권에 왔을 때 다시 담아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신규 매수세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횡복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지지의 역할을 하던 여기에 돌파 이후에 다시 강하게 밀려버렸기 때문에 여기 다시 또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분석을 못 들었을 분이 계신다면 이런 식으로 닥터케이가 먼저 분석을 완료하고 단기적인 말씀드린다. 닥터케이는 2,3일짜리 스윙을 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쭉쭉쭉쭉 매도 시그널을 넣었는데 들고 가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기준이 정확히 준비되었다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통한 수익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것이 쉽게 안되요. 닥터케이가 선물옵션을 상당히 오래 해봤거든요. 그래서 닥터케이는 지지저항에 대한 특기가 있습니다. 남을 까는 이야기는 잘 안해요. 제 강점을 이야기 드리자면 지지저항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어느정도 보입니다. 다만 제가 전업투자자가 아니고 여러분들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중에 계속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섬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요즘 좀 쉬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강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닥터케이가 시간이 나면 무료방송으로 장중에서도 많이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할 때는 확실히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 팔아 했을 때 그 확률이 제법 높을 겁니다. 그것은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몸으로 확인하셨을 거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까 확인하셨 발음이 안되네요 확인하셨을 거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눈으로 보이고 여러분들도 어느정도 이론상으로는 알겠는데 잘 안된다면 경험이 더 필요하신 거죠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닥터케이는 설명을 하나 하면 하루총 이랄수도 있어요. 셀트리온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니까 더 집중적으로 또 해보죠. 자 여기서 저점에서 피보나치 적용해보면 여기서 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자 지금 50% 정도 지지를 받았어요. 피보나치라는 것이 저점과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지권이 어디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38.2%에서 멈추고 반등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후행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만 깨져도 목표진금까지 오고 지지 이평선에 지지를 받으니까 자 또 팁 하나 드릴게요. 끝내주게 우상향했던 종목은 한 번에 잘 안 죽어요. 뭐라고요? 끝내주게 우상향했던 종목은 한 번에 잘 안 죽고요. 이렇게 빠져도 한 번에 잘 안 죽고요. 이중고점 쌍봉을 그리고 죽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것은 엘리어트 파동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고급 약간 고급 기법들 말씀드려볼게요. 주식 생처보 탈출 팁 78910 연결되는 겁니다. 자 방송에 주식 기초 강의에 다 나와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공부해보시고 요즘에 조금 제가 실망스러워요. 뭔가 하면 공부 댓글이 전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휴가 갔다 오시고 뭐 그러시겠지만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분들 공부를 지속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닥터K의 방송이 만약에 어느 정도 복귀를 해보면 신뢰가 있다 신뢰가 좀 간다 본인의 종목에 복귀를 해보고 그렇게 판단해보시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를 하신 분도 계실텐데 너무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냥 묻어둘래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여러분들 끈질기게 악착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포기를 하시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큰 어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 분이 아니라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평범한 분이라는 그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수입이 만족스럽게 올라오십니까? 재테크를 하지 않고는 부동산이든 그 다음에 주식이든 등등등등 재테크를 하지 않고는 기초생활비 이상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가는데 좀 보태주고 하고 나면 나중에 노후에 지방칸 없는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고요. 정정당당하게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은 뭔가 하면요.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남들이 좀 번다 싶으니까 남의 이야기만 듣고 남들이 해주는 분석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도박의 심리지 밤새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분석하고 남들 놀 때 남들 친구 만날 때 남들 술 마시고 놀 때 수다 뜰 때 드라마 볼 때 잠 오는데 억지로 세수해가면서 이겨가면서 공부해내면서 자기의 분석이 맞아 떨어지는 투자를 할 때는 정정당당한 수입입니다. 투자입니다. 투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가슴에 오른쪽 가슴 말고요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손에 딱 얹었을 때 내가 아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정말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다 공부하고 계시는 분 과연 몇 분이 계신가 다시 한번 일침을 한번 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고요 쉽게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큰 대전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든 꼭 주식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주제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험이든 자동차 세일이든 자영업이든 고시 공부를 하든 공부든 그 탑은 소수입니다. 소수 여러분 인정하시죠? 소수의 영점 몇 프로가 그 분야를 이끌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점 몇 프로는 좀 그렇고요. 몇 퍼센트의 리더들 엘리터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그분들은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의 상응한 대우를 사회에서 해주고 금전적인 대우도 받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쉽게 쉽게 그냥 이러신 게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잠오는데 공부 제가 탤런트 중에 박해수란 분 맞을 겁니다. 그분이 고대 출신인데 고대 국문학과인데 원래 슈퍼스타 케이인가 가수로 데뷔했다가 탤런트로 전향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독서실에서 친구한테 묶어달라고 그랬답니다. 의자에서 제가 상당히 그 이야기를 아직도 가슴속에 담고 있는데 자기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의자에 좀 묶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다른 대학 나온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알아준 스카이 대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독기가 있는데 정치적인 성향하고 다릅니다. 안철수 씨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의과대학 공부를 했던 분이면 그만큼 열심히 치열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딴 것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을 가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른 거 다 제외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시길 바란다.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또 채팅 한번 읽어보고요. 셀트리온 많이 보유 중이지만 수급이 다시 대북주로 몰려 제약바이오가 기한 조정 가격 조정 과정을 거치리라 생각되어 마음 비우고 기다린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실 거예요. 빠질 것처럼 보이는 매도 시그널에서는 좀 줄여내고 다 던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또 매수 포인트 오면 다시 담아 가고 그렇게 한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셀트리온은 지난 가을부터 주가 급등을 했으니 시간 가격 조정 필요하다. 당연합니다. 셀트리온 헬스 보유 중이다. 하반기의 실적 각종 모멘텀에 따라서 돌파 광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면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급등 이후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2017년 제대로 오르기 시작한 건 6월이니까 거의 1년 만에 4배 그러니까 3배 이상 오르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토해내는 게 절반 가까이 상승폭을 토해내니까 작지 않다는 겁니다. 10만원 샀다가 39만원 갔으면 그냥 간단하게 30만원 벌었지 않습니까? 3배? 그런데 25만원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15만원이면 수익의 절반을 토해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제법 많은 비중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 계시는 걸로 아는데 1억이 다 칩시다. 1억 수익 나다가 5천만원 토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면 아 피보나치의 조정권에 보면 30% 아이고 지워야 되는데 30% 권역에서 지금 아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5만원권이 강력한 지지권이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5만원만 깨지 않으면 중장기로 접근하는 분들 여기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저점을 단기저점을 점점점 높이면서 자 여기가 다 여기가 다 지지권입니다. 여기를 지지하면 큰 저세상은 문제없겠죠. 그러나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30만원 31만원 2만원권이 저항땝니다.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고 눌리모 가볍게 주고 다시 재상승하느냐가 관건이고요.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팁들은 자 여기 가면 아 매수하지 말자는게 닥터케이 주식상처부 탈출 팁 7,8 중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아 여기 보시면 자 엘리어트 파동이 5파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1파 2파 3파는 크게 3파 여기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동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파 5파 이렇게 강하게 1,2,3,4 5파가 완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밀리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하락 A,B,C가 남은 겁니다. 1, A,B,C 목표치까지 정확하게 아까 다 뚫어진 거 다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가 상승한다고 따라가지 말자는게 닥터케이의 또 팁입니다. 그 팁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 5파에 걸쳐서 상승을 했을 정도로 크게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점 부위라는 것입니다. 고점 부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점이겠죠.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 예를 들면 여기가 깨져버리면 여기서 매수했다가도 바로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 아니면 접근하면 물려서 손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는게 하나의 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보나치 엘리어터까지 다 말씀드렸어. 그죠? 그리고 기간 조정 이야기 하시는데 시간 조정과 그 다음에 가격 조정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음 이것은 처음 해보는 겁니다. 닥터케이도 자 먼저 여기서 하락폭이 여기까지 여기를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등했잖아요. 자 그럼 며칠인가 한번 볼게요. 이야 잠깐만 위로 가면 안돼 잘 안보여 47일 대충 보이죠? 밑으로 해볼게요. 자 대략 46일 7일입니다. 그러면 46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46일에 조정을 받았어. 그 이후에 반등을 47일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딱딱해 오늘 셀트리온으로 그냥 마무리 지어버릴게요. 자 이런 고급기법 이야기 무료로 해주는데 잘 없을걸요. 닥터케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될 수 있도록 닥터케이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네요. 본 적이 있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네요. 여기서 기간이 희한하게 47일 딱 몇이 되고 난 다음에 단기 고점 치고 난 다음에 밑에 밀리네요. 이거 동기간의 법칙입니다. 닥터케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야죠. 이거 동기간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47일 이후에 또 47일을 움직일 텐데 절반 이상의 기간부터 반등 시도 나오고 나면 좋은 겁니다. 지금 아직 절반 안됐어요. 23일 정도 지나야 절반인데 아직까지 조정 국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주까지는 23일이면 지금 5일 남았잖아요. 딱 다음주까지는 어느정도 박스권 거릴 가능성도 있고 상승 이후에 적당히 가고 난 이후에 위로 돌파 시도 나오면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갈 수 있다고 기간 조정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간 조정 언제까지 하면 좋은데 물론 그 일목균형표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다 우리 선생님이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특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보면 어려운 지표의 분석을 이해하기 좋게 실전 적용하기 좋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비교적 여러분들께 확률높게 말씀드리고 있다 자부하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확률높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정도 적당하니 조정 받으면 크게 밀리지 않고 적당히 가면 별 문제 없어 보인다. 그리고 다음주 정도 그러니까 다다음주 정도에 강한 상승 랠리 넣으면 이제 조정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상승 턴 할 수 있지 않을까 31만 32만원에 저항은 받을 수 있으나 강한 돌파 이후에 눌리먹 주고 다시 29만원에 오면 닥터케인은 매수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 들을 겁니다. 이제 정석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그것이 손절이 자꾸 작게 나오고 있어요. 큰 손절은 아닙니다만 1% 손절 이렇게 나옵니다만 100%도 비중도 아니고요. 1, 2% 10% 정도 20% 정도 이내에 그런 손절일 수 있지만 이제 작게가 빨리 접근했다는 걸 스스로 인지했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댓글 달으신 분 혹시 다시 재방송 보시면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중장기 혈음도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근거를 확실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옆으로 적기보다는 아래위로 꺼덕꺼덕 하면서 그런 뇌를 이야기하실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근거를 저 나름대로는 대면서 말씀드렸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경숙님 어서 오시고요. 셀케 상장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임시주총 오버슈팅 네 그런 감이 있죠. 그러면 오버슈팅 에서는 매도하라 가 기본적인 겁니다. 음 자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간단하게 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너티나무님 가지고 계신가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신다 했던가 자 혜림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 가지고 계신다 혜림님하고 너티나무님 계시면 1번 그리고 지금 아 계신 분들 다 1번 눌러보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신다 자 7분 눌러보십시오 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엄청 올랐습니다. 그죠? 엄청 올랐고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게요 피보나치 적용하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은 618 훼손했어요 그죠?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닥터케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라 했습니까 셀트리온 제약 사라 했습니까 최근에는 셀트리온 사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들어보셨다 셀트리온 제약이 있다고 그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가지고 계시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618도 깼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으로 이동하자는 이유가 다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예전에 여기 인근에서 계속 닥터케이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자 사자 했을 때는 기간 외국인 매수세 상당히 들어왔었고 여기가 깨지는 순간부터 닥터케이가 이야기 잘 안합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아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팔만 깨지면 안됩니다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 계속 했을 겁니다 그 이전의 상황은 왜? 이런 근거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직 추세 안 깨졌고 382 지점에서 멈추고 횡부하고 있으니까 좋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닥터케이가 분명히 셀트리온 제약 밉니다 그랬어요 셀트리온은 50%까지 밀렸거든요 이러면서 셀트리온 제약은요 보이십니까 382까지 밖에 안 밀렸고 여기 지지하면서 기가 내고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 4월달 임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근거를 다 두고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4월달 임금 한번 볼게요 성교일 하니까 안 되지 더 느려 자 기관 사죠 외국인 사죠 4월 한 10몇일부터 20일부터 삽니다 사죠 쌍거리 막 들어옵니다 4월 18일 볼까요 여기 인금부터 닥터케인 사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사서 먹고 나오고 도근님이 우리 채팅방에 사서 팔아먹고 사고 팔고 많이 했었어요 도근 도근이 지금 캄보디아 캄보디아 가 있다는 것 같은데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닥터케인 사자고 거품 물면서 이거 밀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방송 들었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닥터케인은 항상 일정하게 분석을 일정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일단 하락을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 시도 나왔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렸고 자 이것도 이 추세가 깨지면서부터는 이제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세선을 꺼보면 이렇게 끌 수 있거든요 여기가 매치되죠 10만원이 강한 저항대입니다 강한 저항대 10만원 위로 뛰어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지권은 여기 인근이죠 7만 7천원 더 위에는 8만원권 8만원권 안 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홀딩하는 조건도 8만원을 안 깨야 되는게 기본 전제조건이고 그 다음에 10만원 올라가면 단기 고점일겁니다 여기 저항대거든요 여기 자 이평선이 그냥 줄 쭉 꺼진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닥터K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한건데 이평선 이거 그냥 줄 꺼진거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여기에 매물대라고요 이동평균선이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의 이동평균을 나타낸 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의 이동평균을 나타낸 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지지저항이란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가 여기란 거예요 매물대가 딱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10만원 올라가면 아이고야 이제 번전왔네 아이고 지금이라도 던질래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밀린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깨지는 것은 여기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가 깨지면서부터 손절물량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지를 하던 지지손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는 게 맞아요 10만원 깨지는 순간 이해되십니까 더 짧게는 여기 추세 깨지는 순간 던지는 게 맞다고요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61은 지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사고 팔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60일이 깨지면 던지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아주 고수의 영역입니다 제가 고수라는 게 아니라 매매 경험이 아주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여기 깨지면 팔만원 깨지면 손절할 각오를 딱 하고 여기서 들어갔으면 들어갔겠으나 그 목표치는 20일 눌리고 내려오는 거 있기 때문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방송 중에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이격 좁히러 가는 거 여기 인근에서는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잠시 수도 방금 그런데 여기 정도가 제가 중국 갔을 때 겁니다 여기 정도는 해볼만 했겠네요 밑으로 깨지는 거 손절할 각오 하면 그리고 20일까지는 갈 수 있다 이야기 했을 겁니다 제가 중국 갔거든요 월요일 날 저저분 월요일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반등 첫날 제가 못 봤어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추위를 제가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셀트로인 헬스케어는 여기 이왕 들고 계신 분이라면 8만원을 지지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이왕이면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 시도해야 8만 9천원 여기를 비빌 언덕으로 다시 한 번 더 지지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내일 중요한데 아마 내일 빠지가 시작할 가능성 상당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어저께 안 좋았고 우리나라도 별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계지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77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6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겨우 신고과 달성 이후에 20일을 지지하는 도찌에 가까운 모양이라서 그나마 나은데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낫다고 이야기는 버섯부터 이야기했고요 20일을 터치하면서 깨고 내려왔어요 내일 잽싸게 못 들어올리면 밑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60일까지 열려있어요 자 독일은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야간시장에서도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크게 밀려버리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권력인데 갭 하락 내지는 밑으로 밀리더라도 재빠르게 반동시도 나와서 여기 은봉 말아올리는 양봉을 만들지 못하면 더 주가 지지부진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개인이 사면 안 돼요 개인이 사니까 거래소에서도 1500 사고 코스닥도 700 샀어요 그러니까 1% 가까이 빠지는 겁니다 코스닥 더 겁나요 솔직히 계속 개인만 사고 있어요 수급이 안 맞아요 닥터케이가 코스닥 괜찮다고 말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아 겁나는데요 저는 코스닥 패스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수급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종목을 보기 이전에 큰 숲을 먼저 보시라니까요 우리나라 주식도 중요하지만 해외시장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죠 이해되신다 3번 눌러보십시오 왜 우리나라는 힘없어요 미국 중국에 낑겨가지고 피해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의 상황에서 닥터케이가 그나마 코스피는 좀 반대할 수 있겠다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 인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제법 들어와요 7월 26일 7월 26일 여기 인근도 그렇고요 그 이전도 여기 인근도 7월 초에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 제가 체크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아이고 7월 초에 좀 들어오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여기 인근에서 들어온 거 확인했다고요 그래서 닥터케이가 바닥 어느 정도 확인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기간 외국인이 닥터케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랠리 하거나 강한 상승 이루려면 기간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고 심심하면 이야기하는데 기간 외국인의 쌍거리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찔끔 하루 있습니다 그죠 기간이 좀 사주면 외국인이 팔아주고 외국인이 사주면 기간이 팔아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유한 박수권 다행히 약간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반등시도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코스닥은 더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 코스닥 개인들이 계속 사면서 반등 주도했어요 만약에 외국인이 한번 세게 때려버리면 여기서 물타기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물타기 했다고 이런거 물타기 많이 했을 겁니다 바이오주 그죠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 겁나요 이런거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투매물량 두두두두 다 놓습니다 두두두둑 다 놓습니다 그 이후에 두매 확실하게 나온 이후에 기간외국인이 썰어 담는 시점이 코스닥은 매수 시점이다 뭐라구요 개인들 놀래가지고 몇천억 나오고 신용장고가 뭐 늘었네 말았네 시장가에서 폭락이 한번 이렇게 코스닥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기간외국인이 매수세 나오는 양봉이 진정한 이중바닥 확인된 시점이고 그때가 코스닥 접근할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락출발하는데 다 아 자 볼린저밴드 하단이고 여기 추세선 하단이기 때문에 삐져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잽싸게 들어올리는 시도가 나와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아까 오버슈팅 이야기했다면 언더슈팅까지는 아닌데 추세선 살짝 깬 부분을 언더슈팅 이라 하거든요 그것을 잽싸게 들어올려야만 다시 반등시도 나오는거 유효하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시장 제가 체크해볼게요 지금 아 그거 열기는 뭐하고요 핸드폰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상담 나왔으니까 그것도 간단해 하구요 자 지금 보면 아 마이너스 0.46% 야간선물시장에서 하락했어요 야 저거 큰 폭입니다 주가하락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기보다 주가하락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의 투자자별로 보면요 선물 야간선물에서 짜부 큰 규모 외국인이 마이너스 1536개 팔았구요 개인이 다 샀어요 그러면 위로 더더욱 안갑니다 채팅방에서 남겨놨을 겁니다 하락출발 불가피하다 그러면 아침에 잘 지켜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침에 주가 매수는 적어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저점 깬다 그러면 비중축수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일단 다음주 전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8만원대 중요하고 여기를 안깨야 되는데 내일 아마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수급도 기간에 매도 엄청나고 기간에 쌍거리 매도 엄청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구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아직까지 접근할 타이밍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만원이 넘어서고 강하게 11만원대 갔다가 눌리먹 주고 난 이후에 이 하락추세 돌파가 난 이후에 접근해도 저는 접근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셀트리온으로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런 매수세 좀 들은거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셀커브릭 공매도 공매도 때린거 조금 거둬들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구요 6만7천원건데 그러니까 241권을 강력한 지지를 하곤 했어요 그죠 아마 지지할 가능성 좀 높아보입니다 일단은 그죠 그러나 저항때 이제 여기가 강력한 저항때 형성할겁니다 8만원때 왜냐하면 여기를 아주 탄탄하게 지지하다가 대박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급수무는 60 21을 돌파하는게 가장 급수무고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동일합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이제 21이 평선이 지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빌 언덕 하나 더 남은겁니다 그러면 8만원때가 헤딩하면서 여기 2평선들 다 누를거기 때문에 왔다갔다 할 때 밀릴때 7만5천원만 안깨면 시간조정을 좀 거치고 다시 반드시 도도 나와도 나와야 되니까 시간이 제법 걸릴 것이다 상승 강하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 6만7천원 6만7천원 안깨야 된다 가장 좋은거는 7만3천원대 빨리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지지를 해가야 8만원대 8만5천원대를 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부산산업 부산산업 저번에도 한번 질문하셨던거 같은데 8월에 8월 6,7일에 그럼 아니네 8월 6,7일에 분할해서 18만7천원 매도해서 27만천원에 매도했다 부산산업 여러분들 좋아요 안눌르신분 계시면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생방송 듣고 난 이후에 나중에 녹화방송들 보실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도움되셨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저한테 도움됩니다 그리고 닥터케이 유료로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유튜브에서 광고주들이 광고를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스킵하면 저한테 도움 안됩니다 광고 놀 때 열중 셧 하시고 광고 봐주시면 저한테 도움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저 도움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산업을 18만 7천에 사셨다 8월 6일 7일 여기 흐리고 20 27만 천 20 잠깐만 아 21만 7천은 일단 사는 거 상승 이후에 횡복권에서 산 거 이 종목을 잘 알기 때문에 샀다면 괜찮으나 제 입장에서는 좀 고점에서 샀어요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낮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고점에서 샀다고 판단이 들고요 월봉이 이렇게 이렇게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에서 닥터케인은 못 삽니다 잘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몰라도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할 때는 결코 잘했다고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워요 단 여기가 20일이 깨지면 17만 6천원을 깨지면 난 미련없이 손절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들어갔다면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21만 7천원을 판 거는 조금 빨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갭 상승으로 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갭 상승으로 띄으면 여기 안 무너지면 별로 던질 필요 없어요 21만 7천원이면 여기 이제 엉봉 떨어지고 좀 흔들흔들하니까 던진 것 같은데 절반 정도는 던질 수 있어요 무슨 말 여기가 강하게 여기처럼 스트레이트로 쫙 치고 가야 되는데 윗골이 달고 밀리니까 절반 던지는 건 문제 없어요 절반 좀 들고 가야 돼요 사실은 조금 더 밀리고 시초가가 깨지고 21평선 깨는 정도 왜 갭 상승했거든요 몇 프로 올라온 줄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시초가인 건 보면 되겠죠 시초가에 어 뭐야 이게 14% 올랐지 않습니까 대박 올랐거든요 갭 상승 좋은 거예요 절반만 끊고 나머지는 좀 더 홀딩 했다가 아직도 절반 3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절반 남은 거예요 절반은 이런 고점에서 던질 수 있었겠으나 절반은 더 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윗골이 찔끔 달고 아직까지 크게 밀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들고 가는 게 더 잘하는 매매다 잠깐만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분할 매도 그러니까 들고 있다는 거죠 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조금 착각했던 것 같은데 자 분할 매도에서 아 다 던졌다는 겁니까 아 다 던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분복 매매를 잘 할 줄 안다면 조금 아쉽다 먹고 팔았으니까 상관없는데 갭 상승했으면 무서운 게 아니죠 좋은 거예요 갭 하락이 무서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갭 상승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하나를 알아도 하나를 알려드리도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닥터 K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분석하는 거 들어보시면 나중에 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공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닥터 K 방송의 특징입니다 닥터 K 장점이에요 이거 갭 상승했잖아요 무슨 무슨 봉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장대 양봉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다 눌러보십시오 이러도 되는데 뭐가 무서워요 베리 굿이지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끼워 맞추기가 아닙니다 분봉 매매의 스킬이에요 위에서 윗골이 다니까 사실 시초가 여기를 안 깨면 안 던져도 사실은 큰 상관없어요 14% 먹었잖아요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 은봉 이해되십니까 무슨 은봉 자 여기를 깨고 은봉이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 매도 그건 잘했어요 왜 밑으로 쳐지면 안 되거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만 매도하고 홀딩을 했었어야 되고 더 올라가고 여기 인근에서는 그럼 아 욕심 버릴게 3분의 1 더 던지고 이제 여기 저점을 깨고 나면 내지는 2평선 61 2평선 5분봉에 깨고 나면 나 다 던진다 이게 더 잘하는 거라고요 분봉 매매를 아직까지 잘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맞죠 그것이 잘하는 매매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한다 시초가 갭으로 떴기 때문에 겁낼 거 하나도 없다 다만 시초가를 깨는 지점에서 절반 정도 매도한다 그리고 2평선 21 다 깨져버린다 다 매도 더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스무스하게 여기 위에서 2분의 1 던졌잖아요 여기서 다시 치고 하면 또 따라갈 수 있어 2분의 1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더 갈 거 눈에 보이거든 그리고 다시 매도 2분의 1 그러면서 여기서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단타 잘 아는 사람들 닥터케인은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에 보시면 해외선물 크로드오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닥터케인은 스케핑도 해요 2, 3만원 먹고도 나와요 사놓고 바로 대놓습니다 5만원 위에다가 사고 위에가 청산되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단기 박스권인 거 눈에 보이니까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인 거 눈에 보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 걸어놓는다고요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또 사서 여기 또 매도 걸어놓는다고요 그러면 짧게 착착착착착 매수되는 게 단타 스켈핑 이해 되십니까? 그렇게 한 거 본 적 있을걸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더 세밀하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먹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단타에 내지는 분복매매에 더 세밀한 부분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시고 자 갈 수 있다면 25만원까지 열려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표치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들고 있다 가정하자 그러면 내일 강하게 갭상승 넣으면 25만원까지 가면 곧 25만원 가가지고 이렇게 윗골이 막 달잖아요 가지고 있는 절반 정도 또 물량 또 청산 미리 청산한 겁니다 목표치만큼 나왔거든 그게 닥터케입 필살기 주식생처부 탈출 팁 포 목표치인금까지 넣으면 예측으로 윗골이 달고 하면 예측 매도한다 벌린저 밴드도 삐져놓을 거거든요 그런데 갭상승에 양봉 계속 세운다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절반 던졌는데 밀려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 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6만원 아 18만 6천원 9천원 그러니까 18만 9천원 인금까지 눌려주면 이 종목을 오랫동안 쳐다봤다 했잖아요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다시 매수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적당히 매도 또 눌리면 다시 매수 또 올라가면 적당히 매도 할 때 기간 외국인 매수세가 잡히면 더 좋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현님 오래간만이네요 코스닥 인버스 제가 잘 안봅니다 그러니까 지수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거 다 주식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라 주가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것처럼 보이시면 홀딩하시고 그러니까 그 주가 레버리지 내지는 인버스 이런거 매매하신다면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상승 방향으로 그렇다면 홀딩하시고요 하락하겠다 싶으시면 던지십시오 닥터케이가 볼때 코스닥이라 하셨죠 조금전에 코덱스 그죠 코스닥 닥터케이는 위로 가기보다 밑으로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리고 고액 자산가 일수록 선물 옵션으로 가볍게 해증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매도식 가지고 계신 분 있죠 대용금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거 잘 모르시겠으면 내가 선물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하고 주식 다 합해서 내가 사업 갖고 있는데요 선물 정거금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시면 선물 포지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니면 현금이 있으시면 옵션까지 가볍게 가볍게 접근하시면서 해증 전략 같이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것은 그것은 아주 위험하고 투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되고 공부를 충분히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분복매매 이론상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안되죠 안됩니다 왜냐하면 손이 눈으로 보는거하고 같이 자동적으로 나가줘야 돼요 안그러면 안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잠깐 닥터케이가 매매했던거 잠깐만 지금 방송 몇분 지났습니까 아 또 한참 지나갔네 잠깐 한번 쉬었다가 이제 분복매매 동영상 한번 보면서 설명 잠깐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구독 안누르신 분들 구독해주시구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최강 주식방송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닌 눈 딱 암 딱 두케이야 암 딱 두케이야 크몽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이야 불쩍 행정 셀티어 바디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야 아멘 다시 보자